우쭈어라 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 찍을 영상 바트온의 11명의 딜을 자 캐릭터 단 하나로 한번 버텨보다는 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0.1초 컷입니다 제가 봤을 때 버틸 수 있어요 어? 어? 안녕? 자 첫번째 영혼 자 바로 메이! 자 메이! 최대한 오래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! 하나! 둘! 셋! 메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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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빨리 죽어가지고 자 갑니다 설구야 지켜줘 아니 잠깐만 메이! 오케이 버티구요 메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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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셋! 3초! 아! 아! 우와! 뭐야! 셋! 아, 3초! 아! 아! 우와!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위선! 위선 한번 버텨보도록 할게요! 자 갑니다! 하나, 둘, 셋! 으! 삭제! 으! 어! 뭐야! 하하하하하하 뭐해? 무지? 무지해? 셋! 삭제! 으! 어! 뭐야!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자 여러분들 이번엔 자리아로 한번 제가 스케일이 무제한이거든요? 그래서 그걸로 한번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! 자 갑니다! 하나, 둘, 셋! 안 돼! 확제! 으! 아! 안 되네! 하하하하하하 셋! 확제! 아! 아! 개같은 걸 우리끼리 지키게만 되네! 아! 네! 하하하하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로드워군! 자 로드워군 특별히 자 체력이 5배 그 다음에 받는 치유가 5배 그리고 받는 피해가 10% 네 이렇게 맞춰놓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! 자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! 자 갑니다! 하나, 둘, 셋! 출동이야! 오라오라오라올라 오anc 죽지 않아! 오 야 잠깐만 잠깐만 옥니그 위대하다 옥니그 위대하다 옥니그 위대하다 옥니그 위대하다 자 여러분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 아 바하트온 11명을 버텨라 지난번에 바하트온 6명을 버텼었는데 이거 좀 힘드네요 11명 확실히 자 그럼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좀 더 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! 옥니의 동시에 인사! 으으음도